2020 전국 라면 인기순위 알아보기 오늘 영상은 각 지역별 인기라면 순위와 전국적으로 어떤 라면이 점유율이 높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장 첫번째 전북 3위 삼양라면 4.5% 2위 짜파게티 6.6% 1위 신라면 11.6% 저는 이중에 짜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순위에 나와서 반갑네요 저도 짜파게티 좋아합니다 두번째 전남 3위 삼양라면 5.6% 2위 짜파게티 6.2% 1위 신라면 8.9% 전북이랑 전남이랑 좋아하는 라면들이 똑같네요 세번째 경북 3위 짜파게티 6.6% 2위 안성탕면 8.5% 1위 신라면 9.0% 새로운 친구 안성탕면이 보이네요 경상도에서는 안성탕면 인기가 많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번째 경남 3위 짜파게티 7.1% 2위 신라면 7.4% 1위 안성탕면 9.3% 경남에서는 안성탕면이 1위네요 인기가 많네요 다섯번째 충북 3위 진라면 매운맛 4.6% 2위 짜파게티 7.0% 1위 신라면 12.9% 충북에서는 또 새로운 친구예요 진라면이 보이네요 저도 진라면 매운맛 좋아합니다 진라면 좋아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아 여섯번째 충남 3위 육개장 사발면 4.3% 2위 짜파게티 6.4% 1위 신라면 11.6% 여태 나온 라면 중에 제가 육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충남은 육개장이 나오네요 일곱번째 강원 3위 육개장 사발면 5.0% 2위 짜파게티 6.7% 1위 신라면 11.1% 강원도에서도 육개장을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덟번째 부산 3위 짜파게티 7.3% 2위 신라면 8.1% 1위 안성탕면 8.3% 그쪽 분들이 안성탕면을 좋아하시나봐요 매니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강호동씨가 안성탕면을 극찬하는 장면을 본 게 기억이 나네요 경남 출신이죠 아 그렇네요 아홉번째 경기 3위 진라면 매운맛 4.8% 2위 짜파게티 7.3% 1위 신라면 11.0% 마지막 열 번째 서울 3위 진라면 매운맛 4.5% 2위 짜파게티 6.9% 1위 신라면 9.6% 코로나19와 짜파구리 특수로 국내 라면 시장이 올해 3분기까지 약 1조 6,500억 원으로 현재까지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라면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이름들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추워서 더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면 있나요? 저는 고르라면 육개장 저도 육개장 좋아합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각 지역마다 계실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라면 한번 적어봐 주시면 진짜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네 이렇게 재밌을 거 같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